일단 여동생과 여행의Os 두 개의 습득 놓치지 않게 وال 그가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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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ue 현명11 3번 1, 2, 3, 4, 3, 2, 3, 2, 1 자, 좋음. 야, 니가 더 잘한다. 우와, 좋아. 잘하네. 자, 에이스다. 자, 좋음. 우와... 자, 좋음. 뭐야? 뭐야? 앰매에서 좀 지쳤어. FOR SU sub, man. 자, 이번 게임은 3종 릴레이 게임인데요. 각 팀별로 어떤 미션을 도전할지 정해주시고 5분의 연습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연습해볼게요. 영 껌해? 딱 껌해? 전 껌을... 껌을 나 잘 못해. 저 풍선을 볼 줄 몰라요. 오케이, 그럼 너가 이거 할래? 오케이. 내가 이거 할까? 네? 한 번씩 해볼까? 이거 어려워, 이거. 물 조금만 먹어. 오! 나 아까씩 콤이 좀 많아있네. 와, 저 껌 진짜 한 10년만씩 오네. 아, 물 못 도는데 이거. 말당. 아, 물 못 도는데 이거. 아니, 정원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되게 훠! 하고, 해봐요. 아, 연원아! 나는.. 나는 이거.. 되게 먹어봐. 나는 이거 뭐 보내준다는 거. 스윙 정원아, 나만 믿어 야, 정원아 나는 이거 계속 할 수 있어 정원, 나는 믿어 너무 믿겠는데? 오케이 MC 너무 심심해요 정원아, 정원아, 정원아 정원아, 정원아, 정원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정원아, 정원아 자, 여러분 5분이 지났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넵 안 넘어진 거다, 이제 먼저 하고 싶어요, 어떻게? 먼저 합시다? 똑같아? 오케이, 제일 빠져 먼저 할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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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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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파이팅! 오! 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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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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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야 몇 초, 몇 초, 몇 초, 몇 초 오케이, 11초! 나이스 다 망했다 와!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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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기 있나요? 야, 안 돼, 제이크 못한다 제이크 한 번 실수한다 제이크는 무조건 실수하는 차이 긴장했어, 긴장했어 정신 차려 공격해, 공격! 한 방에 성공합니다 원래 연습도 안 되면 실전대 잘 되거든요 오! 갈게요,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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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사장님! 아, 침 뱉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웃기면 안 돼 11초는 벌써 지났다 뭐 해? 뭐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침 뱉고 있다 오케이, 다시! 아, 진짜! 하하하하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어, 제이 스파인가? 어? 어? 오! 오! 그거 생각 안 하고 있었다 잠깐만, 설마 왔다 아 뭐라고? 근데 평생 그렇게 잘 불더니 평생 거울 씹을 수 없는 게 아니잖아 오, 진짜 제이형 엠맹이다 그쪽은 다 스파인 것 같아 누가 스파인 것 같아 아, 맞다 누가 스파인지 모르겠다 진짜 누가 스파인지 모른다, 저기는 내가 스파인가? 오, 됐다 됐어요, 됐어요 됐다, 됐다 제이 내가 스파인가? 와, 긴장감이 너무 없어 됐다 우와, 몇 초예요? 와, 1분 차이 1분 차이 났다 1분 차이 1분 차이 크지 않아 아, 수고하셨는데 재밌다 이겼다 일단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야, 너무 쉽네요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지하네, 이지 키팀이 이겼기 때문에 5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와 아, 잘했는데, 물병 사실 저는 엠맨을 잊고 너무 재밌어서 게임을 했어요 오 저도요 엠맨이에요? 아니야 자, 여러분 엠맨을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중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넷! 와우 아, 중간 투표! 저쪽 팀은 다 엠맨인 거 같은데요? 맞는데? 제이크... 수상한데요, 요즘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짬짬짬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짬!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기상입니다 짬짬짬 게임 때부터 뭔가요? 스파이의 그런.. 지금 우리 탈리아트 펀드님의 아웃같아 저는 누구의 법락에다 제이형이요 제이형 게임을 너무 못해요 아 저 지금 생각땡킹 중인데 어... 그냥 아유팔 저도 제이입니다 지금은 풍선은 짧은데 아까 못 보는 척 해갖고 저 이승양이요 저 이승양이요 별 이유는 없어요 별 이유는 없어요 오케이 네 지금 열심히 활약 중이신 엔맨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은요 엉덩이로 밀어내기 네 이거는 제이가 이기겠는데 제이형이 이기겠는데 제이형이 이기겠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에서 확실히 알겠다 제이형이 무조건 1등 한 게임인데 1등 안 하면 제이형이 엔맨 그렇네 오케이 준비 시작 오우 끝났어 뭐야 끝났어 끝났어 우유 빛깔 강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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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뭐야 뭐야 잘한다니까 서둘이 형 오케이 번의킬 엠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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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엠시나 오세요 엠시나 오세요 자꾸 저를 엠시나 오긴 서훈이 형 제가 손으로 해볼게요 이리 와봐 서훈이 형 에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저 엉덩이가 좀 상아 같은 옷이에요 아니 이게 엉덩이가 중심이 아니라니까 네 두 번째 게임 게임 팔짱 끊기인데요 수비하는 팀은 서로 팔짱을 끼고 무슨 일 있어도 풀지 않아야 하고요 반복 공격하는 팀은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비해야 팔짱을 끊으면 됩니다 어떻게? 간지럽혀요? 폭력적이지 않은 기준이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되고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겼다 아 졌다 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건 뭐 절대 안 풀릴 것 같은데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해서 앉아서 합시다 오케이 한 번 이동 어 성훈이 형 머리카락 예민한데 아 나 큰일 났어 머리 올백으로 만들어줄게 다 배우스죠 올백으로 다리깡이라 다리깡이라 여러분 참고로 저희 첫 번째입니다 무릎 이렇게 하면 되죠 무릎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어 아 아 아 잠깐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싫어 아 내가 다 싫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가 짓지 말이죠 아 아 아 아 아 아 끊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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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는 좀 아니지 자 여기 마시면 돼요 찌찌 여기 마시면 돼요 아니 누가 내 찌찌에 맞췄어 물어봐 아 아 이게 야 다리 아니 누가 찌찌 만졌냐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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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에 몇 초 했어요 몇 초 나 가운데 할래 33초 오래 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보여줄 차례다 뭐 끝났어 너는 뭐 이렇게 했어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어 좋다 좋다 그럼 제가 정원이 타게 오케이 자 이제 갈게요 준비 시작 아 왜 꼬지 마 준비 시작 아 왜 꼬지 마 잠깐 꼬지 마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나 야 우니 야 우니 우니 정원이가 안 딱 안지럼을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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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가 안 딱 안지럼을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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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형 얼굴 뭐야? 제이 형 뭐야? 제이 형 두꺼비야. 건드릴 수 없어. 제이 형 대박. 간지러 간다. 찐찜! 침 뱉어서 끊어버릴 수 없어? 침 뱉었어? 침 뱉었어? 침 뱉었어? 흘렸어. 너무 웃겨서 침에 흘렸어. 아니 얘네는 간지러움을 안 타나 봐. 제이 포켓몬이야. 제이 웅크리기 막 썼는데 웅크리기? 대구리였어 대구리. 아니 포켓몬이야 포켓몬. 이게 유연성의 힘이야. 제이크 형 물이 샌 거예요 여기. 그렇지? 물이 샌 거지? 물이 샌 거예요. 나 스프링크가 타졌다. 진짜. 네 두 팀 모두 아주 치열했는데요. 팔짱 끊기 게임 결과 42초까지 버틴 쫑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이겼어. 좋죠? 몇 점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네 지금까지 킷 팀이 80점이고요. 쫑 팀이 60점입니다. 아 지고 있어. 네 좀 더 분발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배점 큰 거 받았다. 아쉬웠다. 너무 행복해 이기고 있어. 네 마지막 게임은요 이제 공 튀겨받기 게임인데요. 한 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엉덩이로 해도 돼요? 나머지 등으로 해야 돼. 누가 할래요? 하여튼 던지고 있어. 어 우리도 한 번 해봅시다. 그래 여기 있다 이렇게 하자. 우리도 한 번 해봅시다. 오케이 될 거 같아. 와 어려운데? 어렵다. 아 될 거 같아. 형이 해야 돼요. 오케이. 형이 해야 돼요. 오케이. 너무 이쪽으로 갔다. 방금 이렇게 짜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짜서 난 처음 봤어. 헌크에서 한 번. 이렇게. 안 해야 돼 서로 안 돼. 어 이렇게. 아 그냥 얼굴이 각자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왼쪽 오른쪽.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될 거 같아. 어 그렇게 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려워. 등은 그냥 이렇게 못 해 이거. 그렇게 좋은 운동장이 없잖아. 저렇게 해 저렇게. 바닥에만 안 닿으면 되는 거죠? 어 허그 하면 되겠네 허그. 허그야. 이렇게? 내가 위로 그냥 뛸게. 이렇게. 여기다 이건데. 오케이. 저렇게 해야 돼. 형 둘이 한 번 해봐요. 제가 튕겨줄게요. 갈게요. 불안하다. 다시 다시 다시. 오. 제이 형. 방정했으면 됐겠다. 제이 못 보겠어. 오케이. 잘 됐다. 제이 형. 내가 싫어. 아 형 이렇게 튕겨도 다시 받으면 돼요. 자 연습 끝. 제이가 이제. 내가 잘 튕겨줄게. 제가 제일 못 보게 못 찾아보겠어. 바로 준비 시작. 아 너무. 오. 오. 잠깐만. 핸들 핸들. 핸들링 핸들링.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거 아니야. 좀 더 돕게. 저기서. 오케이. 오케이. 진짜 잘해. 아 너무 돕겠다. 진짜 잘한다. 잠시만.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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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잘해. 목은 뒤로 빼야 돼. 머리 이렇게 하면 머리 맞고 간다. 이렇게. 아 이게 공을 봐야 돼. 오케이. 종국 끝까지 보고 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잘해. 지금 욕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아 이게. 그래서 체리 떨어졌다. 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 이미 이긴 것 같은데. 아 너무 못 던졌어요. 서울이 형. 끝. 이길 수 있어? 몇 개 했어요 저희? 여섯 개. 어.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쉽지 않네. 쉽지 않네. 네. 가볼게요. 가볼게요. 준비 시작. 네? 준비 시작. 네? 준비. 준비. 아니 왜요 다시. 아니 제가 튀기면 시작해야죠. 오케이 할게요.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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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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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예능으로 가기로 했구나. 오케이. 하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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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오케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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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오케이. 제가 하나라도 해봅시다. 하나라도. 오. 하나. 하나라도. 하나라도. 원부하는 거야? 힘들어. 아. 안 돼. 안 되겠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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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한 eight. 하. 너무 좋았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키팀이 게임을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둘이 너무 잘한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일단 우리의, 우리의 3박지가 너무 잘 맞았습니다. 공의 위치와 이제 인정, 두 명의 케미 네, 모든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네, 다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몸풀기부터 몸싸움까지 정말 많은 게임을 하셨는데 먼저 키 팀 130점 아니, 방금 거 왜 이렇게 세요, 점수가? 키가 다 됐다 바로 다음 정 팀 획득 포인트는 60점입니다 네, 그래서 키 팀이 우승했습니다 네, 여기 상품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도라지 바스틱 좋죠 도라지 바스틱 1억 고추 세트 6년근 와,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뭐 니키가 다해서 근데 저희 팀 진짜 니키가 너무 잘해가지고 좋은 리더 만나서 순차감 좋게 네, 뭐 리더인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랜드를 봤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 네, 리더 네, 희생이 많이 해줘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배웠습니다 오, 여기 봐도 소리가고 많아 오케이 오케이 엠맨 최종 투표만이 남았는데요 네, 과연 제이 아니면 없어 최종 베네피스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지금부터 엠맨 최종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가 내 엠맨은 너무 이렇게 평소대로 했어요 응 이랬는데 이 중에 한 명 있으면 네? 레전드인데 근데 여기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엠맨 실패야 근데 맞춘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지? 너무 니키 같네 어 어 아이디키 너무 열심히 했어 제가 자기한테 다했어 굶을 잡고 몰랐지 그거 때문에 난 진짜 아니야 진짜 진티하게 형은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 평소대로 지금 했어 그냥 평소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 열심히 했는데 왜 원래 저래요? 제이크가 너무 이상해 평소 같지가 않아 제이 형도 이상하고 정원인가? 정원이인가? 뭔가 정원이 거짓말실 때 표정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하네 뭔가 정원이 같은데 내가 처음부터 미키야 했지 정원이 느낌이 오는데 미키는 아니야 미키는 다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어 정원이는 열심히 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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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했어 여과 아이고 제이크인 거 같아 야 그렇네 형 왜 우리 80도 60이었잖아 이거 이기면 총 10팀이 이기는 거야 일부러 제이크가 그러네 흑승이 형이 나 왜? 왜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제이크 형 아니면 제이 형이 다 의심돼 히스윙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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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침뱉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하하 뭐해? 뭐해? 오케이 다시 받아 받아 마찬가지구 네, 제가 제가 M and N으로 선택한 멤버는 니키입니다 음... 느낌이 나 그냥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어 느낌이 나지 느낌이 왔어요 니키죠 다은품 리키다! 리키다! 제가 엔맨으로 선택한 멤버는 사실 처음부터 똑같았어요 쪼쪼! 쪼쪼! 같은 팀 공격한 게... 에이구! 제가 엔맨으로 선택한 멤버는 정원입니다 정원? 이거 약간 감정 당겼나요? 복수 복수 이해는? 그냥 연기 톤? 그냥 정원이가 너무 패서 한 거야? 도대체 다 수상해 제가 엔맨으로 선택한 멤버는 제이크입니다 뭔가 행동이 이상해 아까부터 행동이 이상해 뭔가 저 원래 이상해 저 평소처럼 한 건데 제가 엔맨으로 선택한 멤버는 정원입니다 오! 진짜? 약간 조금 어색한 그런 게 아니 근데 정원이가 평소 같다는데 뭔가? 평소가 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모르겠어 제가 엔맨으로 선택한 멤버는 희승이 형 오! 오! 희승이 형 오! 오! 반전 진짜? 나도 솔직히 희승이 형이라고 생각하긴 했어 희승이 형? 희승이 형도 뭔가 어색해 근데 잘했는데? 솔직히 다 어색해 아, 나도 희승이 형 같은데? 아... 아... 일부러 지금 여론 지금 여론 바꾸려고 여론 바꾸려고 전 제이크 형이요 나? 오케이 여론 조선 실패 네 네, 그러면 이제 정원 제이크 씨 앞으로 놔두시고요 과연 어, 뭐가 잠깐 정원이 정원이 맞다니까 정원이 정원이의 향이 난다 아, 정원이다 정원이의 향이 난다 지금 아, 정원이다 정원이의 향이 난다 지금 와, 나 아, 니키다! 아, 희승이 형이다 아, 제이다 와 뭔가 이상해 아, 정원이 아닌데? 아, 나 정원인 것 같아 아, 정원이라 했는데 아, 무조건 희승이 형 아, 무조건 희승이 형 오케이, 다 같이 할게요 엠맨입니까? 둘, 셋 당신은 엠맨이니까 엠맨이니까 저는 엠맨이 아, 주의자 아, 그렇게 했는 짱 아, 요거에 아, 그렇지 알았어 아, 엠하이픈이야 아, 엠맨은 엠맨하고 싶었는데 아니 엠, 엠하이픈은 매일 하잖아요 누가, 누군지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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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안 돼! 그렇지, 알았어. 잠깐만, 진짜 이거... 얘는 이상한 거니까, 그냥. 아니면 진짜 희승이 형? 에이... 어허? 약간 여기도 있네. 바로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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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다운, 바로다운. 바로 갈게요. 잠깐, 정환이다, 이거. 둘, 셋! 사름진은 엠맨이니까? 사름진은 엠맨이니까? 저는 엠맨이! 둘, 셋! 두고두고두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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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하는데, 스파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두 팀 중에 한 팀? 네, 한 명. 뭔 소리예요? 우린 아무도 몰랐어. 아, 전이다. 알아서 잘한다. 우리는 받은 게 없거든. 이제 뽑기하고 이제 정해질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있어. 일단 여기서 해. 어? 뭐야? 오마이갓. 아,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그렇다. 아, 이런 거 진짜 못하고 지게만 넣는 거예요. 게임에서 지게만 넣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와, 제가... 오케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쪽 팀에 엠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엠맨, 엠맨, 엠맨. 그러네, 이게 엠맨도 중요하다. 저거. 아, 게임 막았잖아. 아, 게임 막았잖아. 오, 오, 오. 준비, 시작.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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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 침 뱉고 있어. 뭐하는 거야, 지금? 이야. 웃기면 안 돼. 11층 벌써 지났다. 침 뱉고 있어. 오케이, 다시. 아, 진짜. 저쪽 팀은 다 엠맨 같은데요? 아, 제이 그러면 맞는데? 제이크... 제이크... 수상한데, 웃음. 형,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참참참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네, 지금까지 키 팀이 80점이고요. 쪼 팀이 60점입니다. 아, 지고 있어. 좀 더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배점 큰 거 받았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네. 레츠고! 시작! 시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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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예능으로 가기로 했구나. 제가 엠맨으로 선택한 멤버는 정원아. 오오. 정원? 이거 약간 감정, 감정 당겼나요? 복수. 복수. 이유는? 그냥 연기 톤? 그냥 정원이가 너무 패서 한 거야. 그래서 다 수상해. 제가 엠맨으로 선택한 멤버는 정원입니다. 오오. 진짜? 약간 조금 어색한 그런 게 있어. 아니, 정원에도 평소 같다는데. 뭔가? 평소가 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모르겠어. 네. 그러면 이제 정원 씨까지 앞으로 놔두시고요. 과연... 뭔가... 잠깐만, 정원이! 정원이 맞다니까? 정원이! 정원이의 향이 난다. 정원이다. 정원이의 향이 난다, 지금. compositions.. 어떤 엠맨이? 멤 care 좀 필요하겠구나. 저희 앤맨이! 누구, 누구, 해주세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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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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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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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제 를! 알아요! 아리아! uk! 아니야! 혹시 두귿두근 해주세요 두귿두근두근 맞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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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원이 할 거야 왜 정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후후후후후 요샤! 야, 정원이 믿고 있었는데 진짜 싫어, 싫어, 싫어 제가 하다가 실수로 약간 너무 흥분해서 진짜 열심히 해버렸어요 난 그 느낌을 봤지 와, 이걸 봤어요 정원이가 약간 거짓말 칠 때 그런 그래, 나 그 표정을 봤다니까 뭔가 약간 죽이는 듯한 그 표정 네, 엠맨 건물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엠맨이 누구죠? 네, 바로 당신 당신은 레전드다 사랑받기 베네피트에 이제 마친 이제 제이 형과 성훈이 형에게 베네피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네피트 아니죠, 엠맨을 맞춘 무슨 쿠폰이에요? 아, 그 쿠폰 10분 늦게 출근 쿠폰 10분 휴식 쿠폰 10분 일찍 퇴근 쿠폰 그러면은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인성놀라 불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이제 상황이 불리해진다 아, 저 잠깐만요 키고 올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우, 근데 득일 줄 몰랐어요, 저는 와, 이거 공 찬 게 너무 컸다 난 진짜 몰랐어 나는 그냥 나도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엠맨이 여러분, 정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너 우리가 뒤로 이렇게 갈 테니까 이렇게 행그를 샥 그렇게 해요 뛰지 마 오빠가 뛰지 말래 20초만 더 뛰지 마 바깥 표면 더 많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 뒤에 너무 목소리가 너무 높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어 아 아 워 아 왜 오 오 대박 안녕하십니까